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소백산 구인사 광도실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아홉 장의 사진은 구인사 광도실에 붙어있는 출연 사진입니다 아주 달필로 잘 썻는 글씨입니다 구인사가 명찰인 것만큼 출연 또한 어느 사찰에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잘 글씨 썻는 명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연이 모두 아홉 장인 때문에 석 장씩 나누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한 줄씩 읽어 보겠습니다 최승 최상 무유비라 최승이란 말은 승은 이긴다는 뜻도 되지만 수승이라는 뜻도 되어서 가장 으뜸이라는 뜻이고 최상도 가장 위라는 뜻입니다 무유비란 말은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아 비교할 곳 없어라 그 다음에는 심심미묘 청정법이라 뭐가 그렇게 비교할 데가 없느냐 하면 심심 심이 깊고 미묘는 미묘입니다 청정법은 맑고 깨끗한 법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교할 것 없이 최상의 것이 뭐냐 하면 심이 깊고 미묘하며 청정한 부처님의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줄은요 보살 2차 화중생이라 보살은 2차 바로 이것으로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 말한 비교할 수 없는 미묘한 청정법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미묘한 청정법으로서 화중생 화는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중생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보살은 이런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석장도 한 줄씩 읽어봅니다 여시설자 불태교라 여시란 말은 이와가치란 말입니다 이와가치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말에는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하는 자는 불태교라 불태란 말은 물러서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만 하지 뒤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태도로 교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설법함이 불태진의 가르침이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줄은 무상청정 묘서음법이라 무상이란 말은 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이가 없다 그런 뜻이고 청정, 청정이라는 맑고 깨끗한 묘서음법은 오묘한 서음법이다 무상청정 묘서음법이 바로 어떤 법이냐 하면 부처님의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 없이 청정하고 오묘한 부처님 법이로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일체 중마 불룽괴라 일체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중마란 말은 묻막이라는 뜻입니다 중은 여럿이라는 뜻이고 마는 막입니다 불룽괴라 불룽은 할 수 없단 말이고 괴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마귀들이라도 그런 청정한 부처님의 법은 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마귀들 파괴할 수 없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석장도 한 줄씩 읽어봅니다 보살 종중 상칭탄이라 그래서 그런 아주 대단한 법인 때문에 보살은 존중 항상 존중하고 상은 항상 상자입니다 칭탄이란 말은 칭찬하고 항상 감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보살은 존중하고 항상 칭찬감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소유 묘 공덕이라 그래서 일체는 모두라는 뜻이고 소유는 바로 있다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공덕은 그대로 공덕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공덕을 지니니 그런 청정한 법이 일체의 미묘한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인지 존중 실성취라 천인이란 말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천인이 존중하는 것을 실은 모두 다 합니다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오묘한 법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면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깊은 뜻을 우리가 모두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하늘과 인간 존중하는 높은 도 모두 이룬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아 비교할 곳 없어라 심히 깊고 미묘하여 청정한 부처님의 법 보살은 이런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네 이와 같이 설법함이 불태진의 가르침이니 위 없이 청정하고 오묘한 부처님의 법이로다 모든 마귀들 파괴할 수 없고 보살은 존중하고 항상 칭찬 감탄하여 일체의 미묘한 공덕을 지니니 하늘과 인간 존중하는 높은 도 모두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구인사 광도실 주련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4